내 아들 잡아먹은 며느리 처음부터 이 집에 들여놓는 게 아니었다고! 왜 매번 어머니한테 화풀이 당하고도 참아야 돼요? 소 잡는 거 그만할래요? 고수장도 그 사람 부탁받고 접수 안 하는 게 뻔하다고 니네 식구들이 이러니까 영희가 늘 외로웠던 거야 모퉁이에선 모든 게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법이다 묵묵히 걸어가 보자꾸나 분명히 길은 잇는 법이다